자 한주간 시장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주 초반에 조금 밑으로 처지다가 주 후반 되면서 다시 반등해내 그런 상황이죠. 그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이 기관외국인이 코스피 쪽에 그래도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번주 금요일이 12월 1일이죠. 자 그때는 기관외국 쌍거리 매도를 하니까 빠졌거든요. 12월 1일 그죠? 자 어제는 어떻습니까? 기관외국 쌍거리 매수했죠. 외국인은 현선물 다 선물도 8천개 매수하면서 매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1% 상승이고요. 코스닥 2%대 상승입니다. 우리가 너무 주식을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닌 게 포인트가 있다 이거죠. 닥터케이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그렇습니다. 기관외국인의 수급을 정말 중시 여기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뭡니까? 시장이 상승추세인지 하락추세인지 상승추세에서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요. 해외시장보다는 조금 처져 있는 상황이다. 좀 아쉽긴 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다지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상승도 이제 모색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락추세에서 상승추세 전환을 하려는 초입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위에 아직까지 장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만 코스피는 완전 상승추세 전환 초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를 좀 더 관심을 가지자고도 말씀드렸고 수급도 보면요. 코스닥이 저번주에는 그래도 외국인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코스피보다는 수급이 아직까지는 조금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것은 굳이 코스닥이 나빠서라기보다 급등락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단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에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다음주는 어떻게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관외국인 쌍꺼리 금요일처럼 강하게 또 들어온다면요. 추가 상승하면서 이제 2580대를 코스피 바라보러 갈 것 같고요. 857 코스닥 바라보러 갈 것 같습니다. 전제조건은요. 기관외국인 수급이 쌍꺼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선물이 다음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죠. 목요일날 선물 현재 외국인이 환매수 중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매도 때렸던 거 이제 매수 전환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물까지도 강하게 매수를 해준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나 더. 미국이 추가 상승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상승폭만큼은 다 반영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폭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받는가는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추가로 정고점 뛰어넘는다든지 이렇게 돼 버린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더 강하게 갈 수 있겠죠.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이 1300원대 다시 반등하다가 어저께는 좀 처졌는데요. 그러면 환율은 밑으로 반비례. 주가와 반비례 안됐으니까 밑으로 여기 1290원대로 내려온다면 주가는 더 양호한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녹화하기 전에 닥터케이가 좀 광분을 했습니다. 왜? 아니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전망이 너무 퍼펙트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잘난 척 하는 걸로 보였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분석을 하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참고를 하실 분은 보고 검증을 충분히 하시고 참고를 하라고 여러분들의 그 검증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퍼펙트하게 맞아버리면 흥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셀트리온 방송 끝나고 그렇게 말했는지 안했는지는 닥터케이채널에 쇼시라든지 앞전 방송에서 원본 영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될텝니다. 셀트리온 여기서도 한 번에 사라 하루이틀 빠졌다고 살려 하지 마라 16만원대 오면 그때 매수하라 16만원대 오니까 반응했었고요 저번주에는 만약에 없는 분이라면 15만 7천원 오면 사면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사자마자 날라가는 거 보이시죠 6%대 셀트리온 날라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양하게 간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중에는 기아차가 나은 것 같다 현대차는 아직까지 여기 정고점 인근에서 비리비리 하고 있는데 기아는요 눌리목 구간 나오면 살 수 있다 말씀드렸고 올라가죠 눌리목 구간에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훨씬 탄력이 좋습니다 추세와 수급이다 이겁니다 현대차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 전환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실비실 하고 있는 반면에 기아차는 상승 추세 전환하니까 눌리목 구간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잖아 21일 여기 지지권은 뭐다? 전저점 매수 가능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기아는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괜찮아 보인다 조선주 이거는 좀 더 내려오면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내려온다면요 자 10만 4천원권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종목은요 10만 4천원권 정도 오면 자 20일 60일 지지권이니까 여러분도 슬쩍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지면 강하게 가기는 힘들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밑에 240일이 있기 때문에 9만 7천원 10만원권 정도에서 반등하는 이런 모습 보이면요 추가 매수 적절히 하면 물량 모아가는데도 큰 무리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LG전저와 같은 종목은 여기 돌려내는 거 확인해야 되는데 실패했으니까 쳐다보지 마라 밑으로 박살났어요 LG 이노텍도 별로 아직까지 별로다 못 올라갔죠 LG 디스플레이도 별로다 못 올라갔습니다 삼성전기는 관심있게 봐라 이거 뭡니까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갔어요 연속으로 올라갑니다 연속으로 자 뭐다? 하락 추세를 돌려낸 돌려낸 이후에 상승 초입에 눌림목에서 사니까 잘 간다 이랍니다 밑에서 이런 데서 살려고 하지 말고요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 잘 이용하시라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통신주 중에 KT 잘 봐라 그랬습니다 KT KT 올라갑니다 드디어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냈으니까 탄탄하게 다지고 있으니까 이거 KT는 관심있게 봐라 그랬거든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관심있게 봐라 했는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빠질 것이다 이야기했는지는 앞전 방송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유플러스는요 이야기 안 했어요 못 올라갑니다 SK텔레콤은요 박스권이다 그랬습니다 박스권 박스권 상단에서 밀리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설주 중에서 건설주 중에서는요 꼭 꼭 집어가지고 DLENC를 말씀드렸어 그죠 DLENC 나와라 어디갔냐 계속 쭉 양호하게 갑니다 양호하게 가요 이건 조정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삼성물산도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자 지금 사면 안 돼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별로 언급 안 했던 현대건설이나 그죠 G에서 건설 같은 종목은 뭐 좋습니까 별로죠 그죠 자 대우건설 같은 종목은 올라탔고 눌림목 인근 다와가니까 이것은 관심 가져 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 좀 더 큰 종목인 DLENC와 같은 종목이 눌림목 충분히 줄 때 3만 5천원권 정도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건설주는 DLENC와 삼성물산 관심 가지고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참 저번주에 또 등락을 크게 보였던 종목 몇 개 있는데요 자 엔터 엔터 주 중에 그냥 보지 마라 추세가 좀 무너졌다 이야기했던 아 JYP는요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죠 왜 못 올라갑니까 딴 거는 괜찮아 보인다 이런 건 올라갔잖아 JYP는 돌려봐라니까 이거 관심 가지지 마 딱 그랬습니다 왜 여기서 지지 받아야 되는데 240일 크게 무너뜨리니까 올라가도 튕겨내려가고 올라가도 튕겨내려가고 저항받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2주 동안 맞았어요 안틀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말씀 안 드렸던 또 엔터 쪽 한번 챙겨보면요 하이브는 이제 돌려냅니다 그러니까 좀 눌리목 준다면요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어요 22만 건 정도 아 눌려주는 거 보고 기관에 수급도 괜찮아요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 돌려내잖아 그죠 자 SM SM은 관심 없습니다 보지마요 와이즈 엔터는 블랙핑크와 재계약 소식 때문에 아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 추세가 추세가 별로예요 아직까지 자 그렇다면 현재 엔터에서는 JYP가 저는 JYP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10만 5천원 지금은 지금은 아니다 이거지 JYP가 10만 5천원 이상 올라갔다가 10만 5천원 거 10만원 정도로 적절히 조정받는 거 보고 JYP를 저는 추천합니다 원래 근데 아직 멀었어요 타이밍이 아니다 이겁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한 점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여러가지 면에서 JYP가 탄탄한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아주 탄탄한 그런 상황이고요 박진영의 마인드 자체가 저는 괜찮다 생각하기 때문에 추세를 돌려내는 시점까지 좀 기다리시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하이브는 추세를 이제 돌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정도 좀 눌리면 오면 관심 한 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기관에 쌍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즈 중에 NC소프트가 돌려내다가 흔히 고꾸라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신작 발표했는데 TL 그 다음 날 이제 재료소멸 이러면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NC소프트는 재미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한 방에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 참 대응하기도 쉽지 않았을 테고 들고 있기도 못합니다 추가하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전저점 권력인 21만 2천원 여기 깨지면 반드시 손절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20만원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번 저번 주에도 또 말씀드렸어요 내려오면 살 수 있다 20만원 이거 뭐 21만 7천원 이에요 23만원 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퍼펙트 네이버 그죠 그 다음에 카카오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카카오 이제 관심 가질 때 됐다 이거 뭐 연속으로 크게 반등은 안 했습니다만 올라가고 했어 그 이전에 그 이전에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는데 왜 기관외국인 수급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나름 가격적 메리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나도 가격수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저점 매수는 이제 정도 해도 늦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잡으려 하지 마시고요 추세를 돌려내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관외국인 수급이 막 들어오고 연기금도 막 사들어오고 하는 걸 보고 추세를 좀 돌려내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카카오 여기 위에 241 5만3천원 권입니까 여기 장이 있습니다만 자 여기 21건역인 러프하게 4만9천원 여기 밑으로 크게만 안 무너지면 적절히 추가 상승을 위한 다지기 나올 때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카카오 카카오 그룹들이 돌아서는 게 좀 보입니다 카카오 뱅크도 돌아섰고요 카카오 뱅크와 카카오 중에 골라라 한다면 카카오 뱅크가 훨씬 낫죠 왜 돌려냈으니까 그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카카오 페이도 돌려내는 시도가 나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돌려내는 게 확인된다 결은 좀 다르지만 카카오 게임 카카오 게임은 훨씬 못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는요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 중에서는 에코프로 비엠 이 나을 것 같다 딱 그랬거든요 그 결과는요 에코프로 비엠 빠졌어요 에코프로는 빠졌어요 에코프로 비엠 날라갔습니다 날라갔죠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흥분을 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흥분을 안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모든 방송 여러분들께 한번도 전망이 틀렸다고 빼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한번 보시고요 들어가서 그렇게 전망했는지 안했는지 지나간 방송들 한번 챙겨 보시고요 아 그 분석이 좀 확률이 있다 높은 것 같다면 본인이 검증을 해보시고 그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독하지 안 눌렀다면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여러분들 관심인데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을 좀 받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더 힘내서 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번주 여러분들께 제시했던 내용들 한번 챙겨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기관외국인 수급에 시장은 달렸다 기관외국인 쌍거리하니까 올라온다 자 내일 월요일날 추가로 강하게 상승을 하려면 기관외국인 수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 다음주는 기관 선물없이 동시만기일이니까 변동성점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 잘 참고를 하시고요 너무 급등한 종목은 여러분들 눌려줄 때까지 눌리먹 줄 때까지 기다리시라 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그 기회를 반드시 더 고쳐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영상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탁크였습니다